안녕하세요 여러분 맛있는 피자 배달이 왔습니다 피자 핫 피자 핫 여러분 피자 핫 우리는 이렇게 피자를 먹어도 예쁜 접시에 담아 먹지 않고 시문지를 깔고 요 상태의 피자를 먹습니다 여러분 피자 맛있겠지요? 피자에 치즈도 더럽고 골고루 있는 거 피망 없는 거 있는 거 없이 골고루 자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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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가 있으면 또 콜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콜라랑 피자랑 오늘 가족들과 어서 어서 먹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피자 먹는 날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